고궁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궁 서울 곳곳엔 전통있고 멋진 고궁이 많이 있는데요. 문화가 있는 날을 이용하면 좀 더 쉽고 편하게 고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궁 해설가와 함께 궁궐 곳곳에 숨은 이야기를 듣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역사 논술이나 기행이나 이런 것들로 고학년들이 되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관심도 많아지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역사에 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옛날 왕들이 살던 곳이라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궁궐이라고. 이 밖에도 야간 개정 일정과 각종 이벤트 내용을 미리 확인한다면 고궁을 찾는 즐거움이 더욱 늘어나겠죠. 더위와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줄 상쾌한 바람같은 고궁나들이 여러분도 고궁나들이를 통해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떠세요? 우수한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으로 슬로시티로 지정된 충남 예산의 의좋은 형제마을. 8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특별 공연 준비가 한창입니다. 드디어 성청소년 오케스트라의 멋진 하모니로 공연이 시작되고 가을의 문턱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문화의 거리 행사를 베풀어 줘서 매우 감격스럽고 감명스럽게 보았습니다. 내 삶에서 이런 공연을 보기가 힘들 때 벌써 정말 재미있었고 친구들한테 정말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밤이 깊어 갈수록 더욱 풍성하게 채워지는 공연들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람들. 오늘만큼은 모두들 아름다운 음악에 푹 빠져 즐거운 한여름의 꿈을 꾸게 되지 않을까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제17회 아시안게임은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인천에서 개최되는데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지난 8월 23일 대회 준비가 한창인 주경기장을 방문했습니다. 김종덕 장관은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경기장 시설은 물론 안전 예방에도 만반의 준비를 다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 지역과 민간의 참여에 힘입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문화가 있는 날 8월 문화가 있는 날에도 전국에 걸쳐 각종 기획공연과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졌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김동호 문화융성위원장과 김종덕 장관은 문화예술 관계자들과 함께 융복합뮤지컬 원데이를 관람했습니다. K-프린트윅 2014 전시회가 일산킨텍스 전시관에서 8월 30일까지 열렸습니다. 국내 제조업체 94개를 비롯하여 27개국 275개사가 함께한 이번 전시는 국내외 후 가공 관련 장비, 특수인쇄, 다품종 소량 생산을 가능케 해주는 인쇄 관련 솔루션 등 최신의 인쇄장비와 인쇄기술 및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